오늘은 The Answer라는 책을 가지고 상위 1%가 목숨 걸고 지키는 트레이딩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 주민이라는 분으로 월스트리트 해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입니다. 맥킨즈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도 했고 와튼스쿨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얘기하는 상위 1%가 지키는 트레이딩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뉴얼 첫 번째.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투자는 감정적일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투자에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본 모든 성공한 펀드메이저들은 감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심리적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갖춘 투자자들만이 트레이더만이 결국에는 큰 성공을 거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비록 굉장히 좋을 때는 흥분하고 안 좋을 때는 절망에 빠지지만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철학, 내 투자 철학을 지키고 내 분석에 맞게, 내 이성적 판단에 맞춰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인지한다입니다.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인지한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이 있죠. 시장은.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보더라도 상승기가 하락했잖아요. 이런 시장의 사이클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심리는 결국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을 때 하나씩 좋아 보이고 안 좋을 때 하나씩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극단을 오고 가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탐욕구안에 막 모두 다 욕심낼 때 매도할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이 막 어려울 때는 매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레버리지와 수익률의 관계를 이해한다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칼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자멸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지만 반대로 원금이 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의 대출에서 사고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여지는 훌륭한 도구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모르는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 핸드폰 좀 한번 써도 될까요? 하면 핸드폰 불려주는 건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주식에는 내 전재산을 모자 건다는 거죠. 이런 행위 자체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뉴욕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주가는 내재가치 플러스 경기 흐름 플러스 시장 심리의 복합적 결합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춰져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내재가치가 크신 분도 있고 경기 흐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고 시장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그 비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매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산정, 계산이 가능한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바로 내재가치라는 거예요. 경기 흐름이나 시장 심리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재가치만이라도 잘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흐름이나 시장 심리에 따라서 사람만 조금씩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쨌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떨어지는 칼날인가, 저점 매수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을 싼 가격에 대량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거는 시장이 하락하는 그 기간이지 바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바닥을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바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진 동안 하나 둘 매수하면서 내가 싸게 그 주식을 매수하는 거지 절대, 절대 내가 바닥에 오면 다 사야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바닥만 기다리다가는 결국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죠.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그렇죠. 부동산이 막 호끄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옛날에 그 가격을 생각해서 또 못 사게 되고 그래서 영영 부동산 투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바닥만 기다리면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일곱 번째, 트레이딩 제1원칙은 분할 매매다. 특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좋으면 같이 덩달아 흥분해서 그걸 더 사고 시장이 절망적으로 나빠지면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런 감정에서 배제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주기적으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감정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다. 여덟 번째 매뉴얼. 너무 높은 가격은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버블이 확실하다는 증거다.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 이런 높은 가격은 없다는 말이 나올 때 항상 버블이 정점에 이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풀이 되었고요. 미래에도 대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버블이라든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럴 때 전부 다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서 좋아질 것 같지만 주가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은 있다. 아홉 번째 매뉴얼은 너무 비싸다라는 말은 내일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뜻은 아니다. 고평가된 주식을 우리가 보고서 아이고 고평가됐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평가된 주식의 가치가 언젠가는 제대로 오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이거 조점 가치가 10만원인데 지금 이 주식은 너무 뜨거워 30만원이 됐어. 그렇다고 이렇게 딱 알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10만원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다음 날 아침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요. 3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오는 데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고평가되지 않고 이것이 하락할 거에다 베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트레이딩 매뉴얼은 투자 실패의 90%는 선택적 인식과 편향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객관화해서 상시적으로 재검토하는 습관을 들여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에 내가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이 투자해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화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오버트레이드를 조심하라. 잦은 매매는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손실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잦은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증권사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또 국가 좋은 일 하는 거지. 세금 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그걸 사고팔고 사고팔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생각한 가치에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너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사고팔고 하는 순간 손실은 극대화되고 수익은 극소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매뉴얼은 매일 새로운 장이 열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일 새로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어제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유효했던 것이 오늘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전부 무효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까지 믿고 있던 게 항상 오늘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열 세 번째 모든 차트는 사후적이다. 기술적 선행지표 동행, 후행지표 이 모든 것들이 주가의 흐름이 이미 결정된 이후 사후적으로 참고하는 것일 뿐이지 뭔가 이 차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분석을 한다고 하고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뉴욕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네 번째 프리 캐시플로우 이거는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기법이 다 다르고 투자처럼 다 다르고 투자하는 종목이 다 다를지 몰라도 모든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인데 이게 바로 인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 달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모두 입을 모아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 다섯 번째 포지션 규모 조정의 실패는 곧 투자의 실패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너무 확신이 차서 2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설령, 설마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건 잘못된 배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거신 그 금액에 투자한 금액에 불안함이 느껴진다. 불안감이 왠지 느껴진다. 이러면은 이것은 결국엔 잘못된 배팅이기 때문에 투자의 실패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투자할 규모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배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열 여섯 번째는 고위험, 고수익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인지한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하면 수익률이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뉴욕 주민이 얘기합니다. 대체 무엇이냐? 고위험 자산은 높은 수익률 혹은 높은 손실률을 안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곱 번째 리스크 성향과 리스크 수용도의 차이를 이해한다. 자신이 높은 리스크 투자를 선호하는 리스크 테이커라 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높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스크 성향과 수용도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리스크를 잘 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리스크를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그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다. 당신이 리스크를 많이 취하는 사람이든 적게 취하는 사람이든 단순히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투자다. 성향과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여덟 번째 대수의 법칙을 적극 활용하자.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운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운빨이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세 번 던졌는데 세 번 다 666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6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의미한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만 번 던지면 결국에는 내가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확률, 통계에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 번째 손실에 대한 개인적의 한도와 청산 원칙을 세운다. 항상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유연한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산 원칙이 없으면 언제 청산한다는 기준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산 타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세운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틀렸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유연한 트레이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청산 원칙을 항상 세워야 된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매도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의도치 않은 내 생각과는 다른 장기 투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무 번째, 본인만의 투자처럼 트레이딩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킨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순간의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죠. 내가 세운 원칙들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면서 그 원칙을 내가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어떠한 이유들,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이상 원칙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투자처럼, 여러분만의 트레이딩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진짜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트레이딩 기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 하지만 덧붙여서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틀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의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트레이딩 기법은 없다. 그래서 내 상황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세운 원칙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1번째, 트레이딩 일지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해지펀드 트레이더들도 매일 그날의 거래에 대해서 자신의 트레이딩을 복귀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것 때문에 잘못, 손실이 났지? 이런 것들을 항상 되돌려 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꼭 하셔야 된다고 뉴욕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일지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투자하면서 지켜야 원칙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도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투자 일지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위 1%가 목숨 걸고 지키는 트레이딩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민이 우리에게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제가 좀 정리해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